부천 소사경찰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일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셉테드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.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찰과 LH는 건축현장을 비롯한 LH 사업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을 설계할 예정인데요. 셉테드 기법은 건축물 등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도시 설계를 말합니다. 부천 소사경찰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4월에도 부천 범박동 창영초등학교 일대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.